저는 김정은입니다.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. 자비를 베푸소서 김정은입니다. 저는 김정은입니다.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. 자비를 베푸소서 대규모에 extreme 압박하는 걸 그 다음 눈물sten 입니다. 아하 demos 으흐흐흐흐흐흐 너 너 너 너 Wedding 너디디디디 너디디 너디디 더 led 그 두keiten 그 두껑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